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LNF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6697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4일 오전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LNF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라는 기업은 2차전지 양극화 물질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물질이란 2차전지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양극재 물질, 여기가 응극재 물질, 이게 분리막이라고 하는데요. LNF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LNF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기술을 보시면 대부분 NCM 기술을 이용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양극재인데요. 이런 NCM 기술을 이용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비중을 70%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니켈의 비중이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니켈의 비중이 올라가면 고효율과 고전력을 나타내지만 폭발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NCM 기술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LNF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였는데요. 바로 NCMA라는 기술입니다. 원재료가가 비싼 코발트의 비중은 좀 줄이고 거기에 알루미늄을 첨가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 절약도 되지만은 니켈 비중을 90%가량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F는 다른 타 기업에 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LG와 협약을 하면서 테슬리아 향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LN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셀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LNF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는데요. 20년도 들어서 흑자전원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약 4배 정도, 20년도에 4배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배 정도 더 상승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찍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LNF 기술력이 너무 좋고 지금 테슬리아 향이 확정된 시점에서 LNF는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5.2%가량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며 LNF 또한 약 5%가량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지선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으면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현재 지금 이 구간에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다지게 된다면 테슬라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 호재가 나오거나 모멘텀이 터져주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며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정고점인 8만 3천원대도 뚫어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상승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나 내일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큰 하락이 있더라도 지금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7만 1,900원 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혹시 7만 1,900원 선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고 바로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가량 상승 중에 있으니 오늘 종가가 어느 가격에 형성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이 LNF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지금 주가 또한 엄청 많이 상승을 했지만 최근 들어 하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LNF를 여기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2,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NF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LNF의 주가가 급등하였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중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